이렇게 해서 파이널모델 노래를 네 분 노래 모두 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을 해야 되는데요 시상에는 동상, 은상, 금상, 태상 이렇게 네 분이 하나씩 갖게 됩니다 당연히 동상부터 수상자를 발표해야 되거든요 심사위원 네 분이 계신데 동상을 어느 분이 맡으셨습니까? 네 동상 수상자는 제가 발표하게 돼서 좀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정말 깻잎 한 장 차이 정말 차이가 없는데 그냥 당일의 컨디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결정된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발표하겠습니다 콘테스트 M2 동상 수상자는 수상자는 김은영 님 축하드립니다 차그만 개운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오늘 영광의 동상이십니다 자 다음 은상 콘테스트 M2 은상입니다 김유나 씨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고요한가 온 것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옆에 쓰시고요 자 이제 금상과 대상인데 이 여기에서 발표는 대상부터 발표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콘테스트 M2 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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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우 씨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아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을 전 가역에서 처음 봅니다 저에게 이 대상의 그 호명을 영광을 야 진짜 우리 이현상 우리 진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 아 그러면 제가 사양하지 않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콘테스트 M2 대상입니다 대상은 바로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로 김나요 우와 파라파람 끝처럼 메달려 흘러가는 정주 우와 앞에 주세요 그리고 강영웅씨 금상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일단은 대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다 잘하셨는데 제가 다 대상을 받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저 이 대상을 받았을 때 나 대상 받았다 그랬을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? 저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순발력입니다 그렇지 본인이지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? 저는 일단은 모든 걸 다 갖춘 이렇게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다 이렇게 다 안아가지고 너무 멋있는 비타민 같은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